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다육에 새로운 물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주 멋지고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함께 가보실게요. 이 아이는 프릴수연인데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세상에 완전히 꿀벅지예요. 이런 아이들은 만원씩 합니다. 이런 아이들 만원하고요. 이런 에어니엄 속 이런 아이들도 만원합니다. 아주 파릇파릇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생긴 스피나. 스피나 이런 아이들은 7천원합니다. 스피나 7천원이에요. 굉장히 이런 아이들은 철화로 엮인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런 예쁜 애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당나귀 귀를 닮은 호빗당인. 호빗당인인데요. 호빗당인이 굉장히 좋은 애가 들어왔습니다. 화분도 이 커다란 화분에 아주 밥도 많아요. 이렇게 호빗당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데요. 이런 아이는 2만원합니다. 호빗당인 2만원이요. 라울 같은 아이들도 분이 굉장히 좋고 이 아이들은 좀 많이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만원씩 합니다. 라울 만원이요. 5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야곱센이 금인데요. 야곱센이 금. 이 아이들도 혜택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물이 아주 보라보라하게 굉장히 예쁘게 드는 아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합니다. 네 이 아이는 사랑무. 사랑무 이런 아이들은 지금 화분이 굉장히 크고 좀 아주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7천원합니다. 사랑무 7천원이요. 네 여기 몽블랑이 오늘 아주 굉장히 예쁜 애들이 들어와 있네요. 몽블랑.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뺑뺑 들려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쁜 애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만원합니다. 몽블랑 만원하고요. 네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이 아주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카시오 적금 이런 아이들은 6천원합니다. 아 이 아이들은 상당히 싸네요. 카시오 적금 6천원하고요. 네 이 아이는 에게리아. 에게리아 아주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꼬디를 다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만원합니다. 에게리아 1포트에 만원하고요. 네 이 아이는 별의 눈물. 별의 눈물 이 아이는 적화인데요. 원래 백화보다 적화가 더 비싼 거 아시죠? 네 이런 별의 눈물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2천원합니다. 별의 눈물 1포트에 2천원하고요. 이런 댄섬. 댄섬이 지금 이렇게 채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합니다. 네 이 아이는 피치민트. 피치민트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1포트에 만원하고요. 오늘 이 레드콘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레드콘 이런 아이들은 1포트에 만원합니다. 레드콘 1포트에 만원하고요. 굉장히 사이즈도 좋습니다. 아주 짱짱해요. 너무 네 이런 창돌 이런 아이들도 무조건 다 만원씩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엮인 철화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1포트에 만원씩 드린다고 하니까 현대다이구는 물건 굉장히 좋은 애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루빗에크리스 계절금인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7포트에 만원합니다. 7포트에 만원하고요. 이렇게 아주 오늘 굳혀지고 사이즈가 굉장히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도 다 꽃대를 올리고 있고 이런 아이들도 다 3포트에 5천원하고요. 네 이 아이도 정말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3포트에 5천원합니다. 네 이 아이는 양진 양진 이런 아이들도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하고요. 이 용월 용월 이런 아이들도 3포트에 5천원합니다. 양진도 오늘 굉장히 아주 좋은 애들이 왔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도 네 이런 아이들도 계절금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7포트에 만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용월이 아주 굉장히 싫은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용월 이런 아이들도 3포트에 5천원합니다. 용월 3포트에 5천원하고요. 이런 매직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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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들도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합니다. 저런 나나 꾸미니 이런 아이들도 7포트에 만원합니다. 네 이 방울복랑 이런 아이들도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요. 방울복랑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 아이들은 자연군생이에요. 적심이 아니고 자연군생인데 이런 아이들은 만 8천원이요. 자연군생 만 8천원이요. 아 통통원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런 방울복랑도 굉장히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아이는 송역국 송역국 요아이도 계절금인데요. 요아이도 7포트에 만원합니다. 7포트에 만원 3포트에 5천원하고요. 네 요아이는 아몬드 아몬드 요아이도 계절금인데요. 요아이도 참 늘어지게 키우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요런 아이도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합니다. 네 요아이는 경화금 경화금 요런 아이들은 2포트에 5천원요. 경화금 2포트에 5천원하고요. 요아이는 덴트라잼 덴트라잼이 굉장히 싫어 고 좋은애가 왔습니다. 요런 아이도 3포트에 5천원하고요. 오팔리나 오팔리나가 요렇게 색감이 아주 다져져갖고 굉장히 예쁜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아이도 3포트에 5천원이요. 네 요아이는 모산 모산 요런 아이도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1포트에 만원하고요. 요 마디바 마디바 요아이들은 1포트에 2천원합니다. 요아이들은 마디바 이렇게 군생이에요. 다 요런 아이들은 1포트에 2천원하고요. 네 요아이는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꽃같이 예쁜 아이죠. 요런 아이도 3포트에 5천원합니다. 네 요아이는 수미미티 수미미티도 요아이들 합시켜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도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합니다. 네 요아이는 사랑무 사랑무 요아이는 3포트에 5천원이요. 색감이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애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있는 애들은 섞인데로 이렇게 아주 자구도 다글다글하고 굉장히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요아이는 홍매와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분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홍매와 같은 아이들 요몰 요거 오팔리나 요런 아이들이 다 요런 상자에 섞여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요기도 요런 아이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라나우끼민이 요렇게 섞여서 상자에 여러 아이가 섞여서 요렇게 들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원종 희성 원종 희성 요런 아이도 3포트에 5천원 요 네 요기 아주 금왕성 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2포트에 5천원 합니다. 금왕성 2포트에 5천원 하고요. 이렇게 홍매와도 좀 사이즈가 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마디바 요런 아이들은 8천원 합니다. 마디바 8천원 하고요. 네 요아이는 염자금 이라고도 하고 요아이는 원래 덕양갈맹 이라는 아인데요. 요아이는 볕에 내놓으면 정말 색깔이 환상적으로 색을 드는 아이거든요. 요아이 만원 합니다. 덕양갈매기 만원 요.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네 요기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아주 보라보라 하게 굉장히 이쁘죠. 요런 아이도 7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라울 라울도 아주 밥이 좋아요. 요런 아이도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 하고요. 요 나나우쿠미니 요런 아이도 3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여기 오로라 금 오로라 금 또 레드베리 요런 아이들도 3포트에 5천원 7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요 노비리 크리스 계절금이 아주 굉장히 예쁜 애들이 들어왔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커다란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너무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요런 아이들은 1포트에 만원 합니다. 노비리 크리스 이렇게 계절금 요런 아이 1포트에 만원 색감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지금 현대 다육계 새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가게 안에 들어오셔서 있는 아이들은 4포트에 5천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은 골라서 4포트에 5천원 드리니까요.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따로 구매 하시려면 요 사장님 한테 따로 요 아이들은 말씀해 하셔서 1포트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주 너무 초록초록 한게 너무 이쁘죠. 네 오늘은 요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